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정치혁신법 개정안을 국민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입니다. 이 같은 국민 뜻을 받들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 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습니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입니다. 국회법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배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습니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닙니다.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입니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여당 하나만 관리통제하면 되었으니까요. 그 뒤 51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또 2019년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법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 때 그대로입니다.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미니수용 등 시대 변화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0일의 총선 민심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핵심입니다. 배제와 극단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입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이 국회를 채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회에 나의 대변인을 둘 자격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 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후분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치혁신 빠르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맡은 의원분들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정치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정춘생 의원입니다. 저는 비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담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정당보조금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의석수 20석 이상입니다. 20석 미만 정당을 선택한 국민 목소리는 교섭단체라는 두터운 벽에 막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명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은 유권자 4분의 1의 민이 또한 교섭단체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전체 의석의 6.7% 수준입니다. 너무 높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5%이며 프랑스는 3.46%였던 것이 2009년 개헌을 통해 2.6%로 더 낮췄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338명인 캐나다는 교섭단체 요건이 12석밖에 안됩니다. 또한 기존 10명이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박정희 유신 때 20명으로 상향됐습니다. 의회 정치를 고사시킨 유신의 그림자는 22대 국회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은 16건 발의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법안이 그 기준을 10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됩니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 똑같이 나눠줍니다.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사람도 돈도 많은 큰 정당은 돈을 더 받고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부익부 빈입빈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저희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속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냅니다. 또 거대 교섭단체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유권자 의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두 법안은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다양한 정당을 위한 아니 앞으로 더 다양한 정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를 바꾸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 하는 법입니다. 민심을 더 크고 넓게 안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정책연구위원 배정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정책위장 서광진 의원입니다. 저는 정책연구위원 배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연구위원은 원내 교섭단체에만 줍니다. 정당 정책 역량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입니다. 22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급 상당 8명, 2급 상당 37명, 4급 상당 32명 등 모두 77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47명, 국민의힘의 3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정책연구위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는 교섭단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법에도 규정된 바 모든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의 고유 업무이자 의무입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대의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 정당으로 확대하여 모든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생산적인 정책경쟁으로 국민께 신뢰받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위의 이유 없는 비교섭단체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김준영 의원이 담당하시는 법안인데요. 김준영 의원이 공무로 지금 중북 방문 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중 비교섭단체 정보위원회 참여법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위원회 자격요건은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제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차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비중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치 국회 내 특별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94년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법 재개정 연역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정보위의 이유 없는 비교섭단체 배제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원내정당과 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일을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은아입니다. 조국대표를 비롯한 정춘생 의원 서왕진 의원 김준영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혁신사법은 특정정당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더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내는 것도 아닙니다. 민심을 더 국회에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정치혁신사법 중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입니다. 마침 국민 동의 입법 청원이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국회가 됩니다. 한쪽이 화가 나서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됩니다.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정치 관련 법안들은 정치제도 혁신에 꼭 필요한 항목만 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합리적인 국회 운영과 향후 선거제도 등 정치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국민의사를 제대로 정치제도에 반영할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